산장마당 저기 산에선 보기 힘든 큰 건물이 보인다 대체 뭐하는 곳? 여기 산중턱에 자리한 산장? 금산일출을 보러 온 산행객들이 하룻밤 묵거나 산행 중 잠시 쉬어가며 식사를 하는 곳이라고 여기서 가장 명당이라는 산장마당에 앉으면 보리암에서 보는 전망보다 더 뛰어난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는데 들른 김에 맛보던 산장음식 산장 아주머니에 손맛 가득한 음식들이 펼쳐진다 바삭바삭한 파전과 매콤 새콤한 도토리묵 각종 나물의 식욕을 도도는 한상차림까지 보기만 해도 맛있는 음식이 눈앞에 있으니 제대로 신선 노름이네 그려 내가 멋진 풍경을 보고 있는 건지 이 멋진 풍경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건지 헷갈린다 헷갈려 시장이 반찬이라고 빨라진 젓가락질 속에 개눈 감추듯 음식은 금세 바닥을 드러내고 신선 노름에 취해 있기엔 아직 금산에 볼 게 너무나 많다 배도 든든히 채웠겠다 힘차게 발걸음을 옮겨볼까나 하루하루 다